커다란 가방에 싹쓸입니다.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무인 할인점에서 쇼핑 중인 저 손님! 물건을 덥석 집어서요. 크디큰 쇼핑백에 쏙! 이것도, 저것도, 저것도, 이것도 계속 잡히는 대로 다 넣고 있어요. 이 동네 VVIP인가요? 도대체 저 많은 걸 뭐하려고? 쇼핑백 가득 채웁니다. 자리를 옮겨서 간식 코너로까지 가서 아이고, 잡히는 대로 다 넣고 있어. 몸집보다도 큰 가방이 빵빵해질 만큼 자, 이제 계산하셔야지 어디 가! 그렇습니다. 어허, 나 실은 도둑이야 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저 양반이 말이죠. 저 무인 할인점에 무려 다섯 번이나 와서 저 짓을 했다고요. 맞습니다. 경남 양산입니다. 간식이나 문구, 자파류를 팔고 있는 무인 할인점인데요. 한 중년 여성, 저 여성입니다. 아주 큰 백을 들고 와가지고 다이어리며 머리핀, 노트 등등을 큰 가방에 다 실어가는 모습 포착이 됐고요. 한 번으로 끝났으면, 다행은 아니지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그만한데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됩니다. 네 번 정도 해가지고 피해 금액이 총 45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좀 그만둬야 되는데 다섯 번째 방문을 합니다. 주인이 가만히 있지 않죠. 주인이 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 계산하라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왜 오셨냐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처음으로 결제를 했고 제보자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라고요? 내 가게 해, 내가 오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엉뚱한 소리를... 사장님 앞에서? 네, 억뚱한 소리를 했다고 하고요. 제보자, 사장님 입장에서는 경기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절도로 매출이 계속 깎이니까 너무 힘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안 한 것도 아니셨어요. 올 때마다 신고하지만 절도는 계속됐답니다.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일단 경찰에서도 상황이 심각하다고 봐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걸 기각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정신질환도 있고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서 경찰이 올 때마다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보자 분한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아니, 24시간 열어놓은 무인 매장인데 그럼 저기를 계속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처벌은 못하더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민은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사건반장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의리. 의리. , 의리. 입니다. quest 발동 포 을 ities